정국이 뭐 하겠어? 정국이 뭐 하겠어? 정국이 뭐 하겠어? 멋있다. 다 같이 의자에 추르륵 앉았으면 뭔데 있는 거야? 아니 이제 뭐 서서. 현장 가면 알 거예요 형. 딱 아 이런 분이구나 이런 거. 나는... 아 나는... 부담스러워서 다른 사람도 못 만나겠어. 아 진짜로? 미덴 그림 그거 꼭 깨야 되는 건가? 아니 그거 안 해도 돼요 형. 아 그래? 진짜 그냥 하고 뭐 아우 진짜 음악 너무 잘 들었다 뭐 이렇게. 진이 빠지면 나한테 진이 없으면 안 돼요 형. 아 큰일이잖아. 형 내가 더 떨려요. 내가 더 떨릴 것 같아. 내가 더 떨릴 것 같아. 야 호가 인사 어떻게 하냐? 안경으로 이후로 많이 후보를 해? 아 안녕하세요 정국입니다 형 그냥. 안경으로 후보를 안 한다고? 우리가 잘 이끌어줘. 저요? 어. 저는 오늘 편의실만 있을 거예요. 아 잘 이끌어. 엄청 뛰어다닐게요. 잘 이끌어. 잘 이끌어. 어우 이후로 좋았던디. 아 열이 좀 높다고 해가지고. 무슨 패돌이라도. 무슨 패돌이라도. 와 이거 정상자. 야 남편아 셀럽듀 형 인사 어떻게 하냐? 셀럽듀이랑 바로 가서. 딱 좋아. 아라미. 하. 어떻게 머리를 해봅시다.